손을 열어보세요 손을 여는 순간 세상 속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픈헨즈와 함께 지난 7년 동안 5만 명의 손들이 모여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 희망의 씨앗은 물이 도고 서전이 되어 행복한 마을을 세웠어요 젊음과 열정의 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근사한 미래로 달려가고 있어요 젊음의 손 열정의 손 희망의 손 마음의 손 미래를 세우는 손 우리 모두 손을 모아 모아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손을 열어요 미래를 열어요 지금 비 오픈헨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